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위치해 있는 더포레 빌라형 타운하우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128-1번지에 위치해 있는 신축빌라형 타운하우스 복층테라스는 4개동 32세대로 구성되었으며 즉시 입주 가능한 빌라형 타운하우스입니다. 분양면적으로는 전용면적 65.91제곱미터에서 75.44제곱미터로 20평에서 23평형으로 실사용면적은 28평에서 31평형과 35평형에서 40평형이 있습니다. 구조로는 3룸으로 안방 파우더룸이 있으며 거실, 주방, 욕실 2개, 다용도실, 복층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타입으로는 3룸 타입, 3룸과 테라스, 복층과 테라스, 두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포레 타운하우스에는 12인승 엘리베이터가 최신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용인 언남동 더포레 타운하우스의 주차 방식으로는 지하주차장과 지상주차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세대당 120% 가능하여 여유롭게 주차를 하실 수 있으며 일반 빌라에서는 볼 수 없는 지하주차장이 있어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무상 옵션으로는 씻기세척기, 광파우분, 자동중문, 4인용 식탁, 일괄소등 스위치, 붙박이장, 인덕션, 시스템 에어컨 3대, 무인택배 보관함 등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 홍보관에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주변 환경으로는 버스정류장 바로 앞기 흥력, 단지 인근 차량 10분 거리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롯데몰, 용인 세브란스 병원 등이 생활 및 의료시설을 누릴 수 있으며 걸어서 안심 통학이 가능한 언동초등학교, 언동중학교가 40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신혼부부 및 자녀를 둔 학부모들께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중학교, 구성고등학교가 1.9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환경으로는 용인플랫폼시티 조성과 GTX A노선 용인역 개통에 수혜를 직간접적으로 받는 단지로 향후 파격적인 프리미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더포레 타운하우스 단지는 공세권과 숲세권 단지로 쾌적한 그림 프리미엄까지 갖춘 단지이며 언남공원과 인접해 있어 가족들과 힐링라이프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더포레 빌라형 타운하우스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더포레 타운하우스 현관입니다. 현관 안쪽으로 신발장이 넉넉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세대 내 승강기 호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외출 시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또한 중문이 설치되어 난방비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큰 거실이 있습니다. 큰 거실과 작은 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큰 거실을 지나 공용욕실이 있습니다. 공용욕실에는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슬라이딩 거울장이 설치되어 휴지, 수건 등을 수납하기에 넉넉한 수납 공간입니다. 거실을 지나 침실토로 가보겠습니다. 침실토는 서재 공간으로 쓰셔도 좋고 부부 취미 공간으로 쓰시기에 매우 좋은 공간이며 통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베란다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과 1등급 보일러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시스템 에어컨을 무상으로 시공해 드립니다.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은 가족의 주거 공간 중 하나로 가족이 모여 휴식하거나 소통하는 공간이며 통창이 있어 체감과 환기가 잘 됩니다. 거실 맞은편에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앞쪽으로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며 주방 우측으로 광파우븐 레인지가 설치되어 있고 주방 좌측으로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자리도 있습니다. 주방 안쪽으로 창문이 설치되어 맛동풍으로 환기가 잘 되고 있으며 식기세척기와 전기쿡탑 3구 메리편드 창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이 크게 설치되어 있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 안쪽으로는 보조 주방 공간과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이 넓어 수납장을 설치하여 많은 물건을 수납하기에 편리합니다. 침실 3입니다. 붓박이장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침대와 책상을 놓고도 넓은 공간입니다. 자녀방으로 쓰시기에 매우 좋은 공간입니다. 창문이 넓게 설치되어 환기뿐 아니라 시원한 느낌이 좋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으로 설치해 드립니다. 안방 공간입니다. 침대를 놓고도 매우 넓은 공간입니다. 안방은 주택의 중요한 공간 중 하나로 개인의 휴식과 수면을 위한 공간입니다. 안방은 개인의 취향과 스타일에 맞게 꾸밀 수 있으며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파우더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부욕실입니다. 안쪽으로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더포레 타운하우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입지 조건, 교통환경, 교육환경 등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빌라형 타운하우스입니다. 조금 서두르셔서 로얄층, 원하시는 호시를 선택하세요. 홍보관은 담당 예약제로 운영 중이오니 전화 예약 후 담당자를 꼭 찾아주세요. 궁금하신 내용은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